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오늘 마케팅 챌린지 46일차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긴 카피가 좋은가 짧은 카피가 좋은가 하는 거예요. 어떤 카피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핵심을 착 잡으면 짧은 카피가 좋겠죠. 그리고 짧은 카피를 쓰는 사람들은 긴 카피는 또 긴 카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긴 카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핵심은 간결해야 되겠죠. 짧아야 되겠죠.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휴리스틱, 길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광고의 또 하나의 기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잘 쓰면 긴 카피는 짧은 카피보다 매출을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물론 카피가 길면서 복잡하고 행설수설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긴 카피를 쓰더라도 본문에 쓰여지는 시작 단어,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본문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을 잘 선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함축적인 내용이 딱 들어가고 본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쭉 설명이 제대로 되어지면 짧게 써서 핵심을 빼먹는 것보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 카피는 짧은 카피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로그의 글이 길게 쓰여질 때와 짧게 쓰여질 때의 그 차이, 길게 쓰여진 것을 끝까지 다 읽어내린 사람은 반드시 그 글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만 읽어보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경우, 그 콘텐츠에 대해서 그 글에 대해서 홍보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내용이 알차고 그 내용들이 설명이 충분하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짧은 카피를 쓰는 유일한 이유는 말할 것이 별로 없는 경우뿐이다라고 우리 캐시버타이징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이 말에 약간은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보글을 쓰고 우리 제품 홍보를 하고 할 때 어떤 때는 막 급하게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 홍보 시간을 길게 잡지 못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알차게 꾸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짧게 쓴다는 얘기는 거기에 나름 핵심을 담아서 쓰는 글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시간에 쫓기고요. 제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거고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정성을 드릴 때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카피가 좋으냐 짧은 카피가 좋으냐 모든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짧은 카피가 더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장의 어떤 포스터에 들어가면 길게 쓸 수가 없겠죠. 짧게 써야죠. 핵심만 써야죠. 그런데 또 어떤 컨텐츠나 제품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써주는 것. 그렇게 해서 잘 쓰는 긴 카피는 짧은 카피보다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요. 긴 카피는 짧은 카피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생따비전메이커 김일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